이게 캐릭이냐 결함이 났으면 리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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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'll be ill the fuck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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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yeah. we'll be ill the fuck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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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격을 기껏하지워놓으면 엠파이어 아저씨가 마중 나온다고 한다 아이스크림 줘 아이스크림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무라사키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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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 저걸 왜 안먹어 차세트좀 근데 맘에 안들기네 날뛰기만 잘 들어갔어도 체력 아끼는건데 수리검은 좋네 망화좀 하자 그렇군 아이스크림 흑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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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양계로 까차하기 축전기로 확정먹기 가차다 겨우 그정도로 우승 못한 이 정도면 뭐 잘떡이 됐네 뭐야 왜 갑자기 하위모가 두개가 되는데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얼마나 창의적인 거야. 잡긴 했는데 우주와서 잡았네. 하긴 뭐 원래 우빨 게임인데. 가지룬피. 가지룬피 최근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. 이상한 게임이네. 정말ivo심해. ssaen에 빠지롱 ancestors 학교들 중 sarà danya.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역시 구압이 빵소년 바지가 살렸다 흠 흠 흠 흠 이펙트 약 먹을 시간이야 아 진짜 아이스크림 안주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금만 더 정제되면 다 부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에너지 진짜 많다 내가 300방어 싸우면 니가 모를 수 있는데 흑우 부족 닌 흑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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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헿 흑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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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아 아유 포션 벨트엔 포션이 있어야지 어? 아니 뭐야 세트 메뉴 아직 덱 구진거 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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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 저런가 나와 어? 잘가라 아니 파워 디즐이 안나오다가 뭐 아까 만나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휴 털벌 레이러 세오 아휴 털벌 아휴 털벌 뭐 뭐 어 어휴 아휴 털벌 방열판 미라손 어디가냐 방열판 합하기 아휴 털벌 아휴 털벌 아휴 털벌 아휴 털벌 암울한 전당 진짜임 진짜임 아휴 털벌 아휴 털벌 아휴 털벌 조금 멈춰 폭독선 폭독 아유, 저 스텍 전 맞아, 이거? 어이, 대배요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룬피엘 롤드. 미쳐버린 밀점집. 빌라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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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2,3,4,5,6 아니 개천놀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만 주워 진짜 디펙트 약함 수준 레전드다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